두 번째 결혼으로 구준혁을 선택하는 것은 승부를 여겨지며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희원, 구준혁 등 결혼과 대이아몬드 반지는 모두 생략됐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구준혁이 야외 공연을 마친 뒤 최근 사진에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문신으로 새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결혼 반지를 살 수 없습니까? 당연하지.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결혼 반지를 사고 싶으면 몇 캐럿을 사는 게 어때? 그러므로 진정한 대답은 그것이 의식의 의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서희원의 에이전트는 자신과 서희원을 위해 피어싱한 결혼 반지로 영혼의 각인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두 사람의 남다른 사랑과 로맨스다. 진짜 결혼 반지는 없고 사랑의 패턴 반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언, 영적 서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준혁과 서희원은 목에 사랑의 고백을 문신으로 새긴 바 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이러한 사랑의 의뢰적 의미에 매우 세심하고 부부의 모습이 매우 화목하고 화목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는 결혼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민의 결혼은 거래이며, 갓줄, 갓줄, 각종 조건과 물건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그것은 영원히 충분할 것입니다. 서희원은 재혼 후 10년은 젊어진다고 했으며, 서희원의 어머니는 구준혁이 세상을 떠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3일, 버라이어티 쇼 프로듀서 왕예이중은 공식적으로 방송된 홍춘 메이의 온라인 프로그램과 인터뷰했다. 서희원의 어머니가 딸이 왕서호페이와 이혼한 이유와 서희 가준혁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놨다. 왕예이중은 서희원과 서희재의 멘토로 그리의 역할은 마치 아버지 같은 역할이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해서인지도 모른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외이중 형제의 프로그램에서 많은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가족의 비밀도 많이 폭로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큰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새 서희와의 서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준협을 아들에 해당하는 에이드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서희원의 어머니와 서희가 잘 어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희원과 구준협의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희원의 어머니가 보기에 구준협은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르고 나와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실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매우 기울이 있는 신사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클론 멤버 강원래가 교통석으로 몸이 마비된 후 구준협이 독주를 거부하고 강원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준협이 충성스러웠다고 말했다. 서희원의 태도가 이렇게 빨리 바뀌게 하기 위해 구준협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구준협이 서희원 어머니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서희원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랑에 빠졌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서희원과 남편 구준협이 현재 달달한 무대에 있지만, 구준협은 최근 뉴욕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왕의 중은 서희원의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자신감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계획은 자신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물론 엄마로서 서희원의 엄마는 솔직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게 별로 없다. 수천마일을 갈 운명이라면 만날 운명이 아니라면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속담처럼 서희원 가족을 만나러 멀리서 찾아온 구준협. 두 사람이 함께여서 어쩌면 구준협의 사랑이 더 클 수도 있다. 20년에 걸친 전화한통이 어린 시절 연락을 주고받은 은 두연인을 다시 연결했다. 그 시절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구준협과 서희원의 플래시 결혼으로 제외하는 장면은 로맨틱하면서도 황홀하다. 서희원과 구준협은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진실성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더 돕고 서희원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끝으로 구준협이 하루빨리 당면한 일을 끝내고 하루빨리 서희원을 만나길 바란다. 또한 구준협의 커리어가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